이래! 불가! 이러지 말게라! 불구! 제발! 어야! 어! 아휴... 교찬아! 너 또 그 꿈 꿨냐? 너 징크스 있잖아. 그 꿈 꾸면 일 잘 안 풀리는 거. 오늘 작업 미루자. 또 이거 돌려? 이게 뭐야? 그냥 뭐. 심심할 때 생각할 때. 꼭 누구 잔머리 돌리는 거 같네? 일은 안 하고? 내가 무슨 정식 검사도 아니고 수사를 하나 서류에 사인을 하나? 어차피 시간만 때우면 되는 거 아니야? 하긴 경모에 시달리다 보니 네가 부럽기도 하다. 음... 물질 아프네. 신성한 수사 서류에 손 좀 대도 되겠습니까? 아우 이건 정상참작 할만한데? 장량감경 어때? 장량감경? 그런 말도 알아? 한계죄에 정한 형이 수종인 선택형일 때에는 먼저 적용한 형을 선택한 다음에 그 형을 감경하는 거잖아. 현법 5시 사줘. 헐 이건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닌데? 너 법대 나왔지? 고시 공부했지? 검사한테 법대 나왔지 고시 공부했지. 뭐야? 신종 개그냐? 입이 방정이지 진짜.